저기, 비밀로 해줘요. 네? 우리 혜랑이랑 그쪽 남편 일. 그럴게요. 끝까지 모르셨음 해요. 부탁할게요. 좋은 사이를 두셨네요. 난 날 위해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건데. 저 안 가요? 못 가요. 네? 아무데도 못 간다고요, 나. 내가 사람인 줄 알았죠? 실은 나, 허수아비예요. 뭐, 그렇게 정감 있어 외지는 않는데. 안 가요? 뭐 그러게요. 외모 가구. 밥 챙겨 먹어요. 뭐야, 속도 없이. 저러니까 당하지. 별꼴이야? 누가 누굴 챙겨? 당해도 싸. 하...